퇴샷 이리로 돌아보세요 잠깐만요 뭐하는 짓이죠? 퍼터로 티샷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프로님 퍼터로 티샷 해본 적 있으냐? 처음이죠? 그게 바로 신궁스 그린 연구소입니다 지금 바로 생활합니다 저 앞에 해저드예요? 파포에 지금 338.9m입니다 지금 바람이 좌측으로 불고 있고요 앞에 좌측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우리 별명이 해저드지 않습니까? 이번에 들어가면 거의 뭐 모욕탕 가는 느낌이거든요 사우나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자 신경 써서 플레이해주시오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저 한 200은 나갈 거예요 그래도? 진짜 대박 저 한 200은 나갈 거예요 진짜 대박 나랑 똑같이 나왔어 지영이 언니랑 똑같이 나갔어 거의 앉으시고 우리 테프론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그냥 시합 때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헤드도 안 빠지고 좋네요 헤드도 안 빠지고 좋네요 다음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한가요?